안녕하세요. 아예나입니다. 이번에는 캐시어가 기본적으로 세일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Start Sale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캐시어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세일즈 화면인데요. 이제 이쪽에 아이템 찍는게 나오고, 이쪽에 Total, 얼마 페이 했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코드가 있는 것은 그냥 스캐너로 바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로 찍으시면 이런식으로 세븐업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보면 이제 이런식으로 바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만일 바코드가 있는데도 찍을 때 이 시스템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소리도 나며 I am not found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OK를 누르시고 당장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슬러시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런 버튼들을 하나 오픈 아이템이라고 그냥 제너럴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입력하시고 3.99 그리고 이제 그 오픈 아이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코드가 없는 아이템인데 여기 버튼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해당하는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야채 같은 경우 저울이 만일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울 위에 야채를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저울이 없어서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요. 그리고 만일 손님이 같은 물건을 여러개 해서 할 경우에는 그걸 계속 스캐너로 찍으셔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런식으로 3개를 찍는다. 그러면 3,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여기 quantity가 3으로 됩니다. 이러고서 찍는 것은 3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칩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칩이 3개 그래서 8.97 이렇게 뜨죠. 이런식으로 또 반대로 이중에 2개를 빼겠다. 그러면 이제 2,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상태에서 칩을 누르시면 마이너스 2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일 이중에 취소하거나 잘못된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delete 버튼이 있죠. delete 버튼을 누르시면 7이 7번째 것을 얘기하는데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것을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다 스캔을 하셨으면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돈을 세 가지로 크게 받을 수 있는데 15.70 이기 때문에 손님이 캐시로 20불을 낼 수도 있고 EXEC amount를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캐시로 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5.10.20불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0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선 제가 그냥 찍어 볼게요. 2, 0하고 0, 0. 점은 넣는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20 찍으신 다음에 캐시를 누르시면 보시면 캐시 20불 냈고 그 다음에 total이 오고 있는데 change가 얼마다 이게 뜹니다. 이 상황에서 돈통도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4.30불 거슬러 드리면 되고요. 다시 한번 칩을 한번 눌러보고 만약에 데빗이나 크레딧으로 낼 경우에는 사실상 정확한 금액을 내기 때문에 데빗은 3.35 나온다고 해서 데빗은 5불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3, 3, 5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데빗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데빗으로 누르시면 알아서 3.35로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레딧을 누르셔도 똑같이 3.35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캐시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칩을 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하고 캐시를 누르시면 그냥 바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체인지는 항상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한톡에서 찍어 보고요. 이렇게 찍다가 손님이 지갑을 안 가져왔다든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잠깐 그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hold라고 있죠. hold, recall 이거를 hold에 해 놓으시면 시스템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hold되어 있다가 그 다음 손님을 끝내시고 다 끝낸 상태에서 recall을 부르시면 아까 스캔했던게 그대로 다시 뜹니다. 이렇게 뜨셔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elete은 벌써 설명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다가 아예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를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void라고 있죠. void를 누르시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아예 void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void한 것은 나중에 리포트에 보시면 오늘 void를 몇 번 했고 액수가 얼마였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기 밑에 잘 보시면 reset on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on이라고 되어 있으면 항상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증이 나오는데 보통 영수증을 달란 사람만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꺼놓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기 버튼은 없지만 영수증 끄는 버튼은 Ctrl 누르시고 O 누르시면 Reset이 이렇게 off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수증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영수증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트랜섹션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Last Reset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1 하면 바로 전 거고 2는 전전 이런 식으로 해서 1 해서 프린트를 하시면 영수증을 뽑을 수 있습니다. 2 3 5 5 5 5 6 5 6 8 9 9 9 10